그리고 대구시 사회적 경제위원회 전인위원님도 함께해 주시고요.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재경 센터장님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김강수 회장님도 함께해 주십시오.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시 경제국의 정의관 국장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 사용되는 컵들이 앞에 보시는 여러분들 이 회수함을 통해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. 이 녀석진과 녹색 미래로 새로워지는 대구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와 꽃이 필수 있을지 여러분 김창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계십시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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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 2, 3, 2, 1 앉아서 이야기 계곡 하나면 재미가 없잖아요! 그래서 제가 아주 아… 자꾸 이런 말씀이잖아요 죄송하시지만 엠데프를 되게 재밌고 엠데프를 해보니 이렇게 오프폴을 진행하는 것만 하고 오프폴을 가져올 때 그냥 최선을 고려하는 것만큼은 진행하게 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